관보의 게재를 앞두고 있는 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그리고 역사교과서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저기 조금 아시는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대부분의 출판사나 웬만한 지필자들은 대부분 역사의식이 뚜렷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출판사들조차도 이런 친일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는 아예 거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뚫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한 군데 정도가 지금 이상하게 그동안에 역사 출판을 하지 않았던 이상한 출판사 하나 끼어있는 게 이번에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책이 뉴라이트 계열에 담는 책이 하나 정도가 나오지 않나 라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관보에 실리고 검정은 교육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참 국회에서는 이런 큰 제도 자체를 하냐 마냐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뉴라이트 계열이 된다 안 된다까지 규정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빈틈을 파고든 것 같은데 아마 그런데 그런 걸 내놔봐야 첸벌받고 아마 그거를 수용할 학교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학부모들이 책 선정할 그런 단계에 들어갈 때는 그 책 선정하면 아마 학교 전학하고 자퇴한다나 그런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계속 이런 작업을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교과서가 일종의 그런 행태였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 검정교과서에 파고들어와서 그런 책을 만드는 작업을 열람이 돼 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그럼 결국 이런 거네요. 검정교과서가 있고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별로 하는 겁니까? 교과서 고르는 거는? 그건 학교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별로? 교육청도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럼 검정교과서 통과한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가지고? 네.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압력이 내려가면 또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교과서 절대 채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학부모들도 좀 나서야 되고. 네. 국회에서는 그 책 출판한 단계부터 딱 국정감사 불러드려야죠. 불러드려야죠. 문도 생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역사 부정이나 역사 왜곡하는 이런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지금 저희 야당에서 그런 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역사 왜곡 또 가까이는 5.18 또 4.3 또 우리 여순 관련된 것까지 역사 왜곡 명백한 역사 규정된 것 심지어는 헌법이라든가 법률까지 인정된 것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꼭 만들어서 물론 이 정권이 또 그걸 거부권 행사하겠지만 그런 법안을 좀 만들려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역사 국회에서 논쟁이 출발하면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역사 논쟁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뿌리가 계속 박근혜 정권 때 사실은 국정교과서 그 논란이 생기면서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또 그런 현상이 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저돌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런 친일 생각을 아주 그냥 어쩔 건데 이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좀 많이 나서고 우리 야당들은 정말 정권 타도 윤석열 탄핵 투쟁을 이걸로 세게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독도 조형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안국역에 이런 조형물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전쟁기전 같은 데도 없어지고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런 일련에 지금 쭉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떠들면 또 잘 안 되니까 조용조용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이다. 이건 어쨌든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기국회 개원을 못했어요. 개원식을 못했잖아요. 지금 우원식 의장이 하겠다고 의견했고 개원식이 이제 9월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고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개원식이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 또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주 국회 무시죠. 또 야당 무시고요. 아예 오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대통령으로서 이런 기본 자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적이 되기 전이야 특정 정당에 소속이 돼서 그쪽 당을 입장을 하다가도 대부분은 당선되고 나면 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쪽의 국민들도 똑같은 똑같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같은 서민이면 서민이고 농민이면 농민이고 이게 국민의힘 농민이니까 해주고 민주당 농민이니까 이거는 대통령 자질이 없는 사람의 전혀 참... 대선은 안 될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정기국회 시작할 때 제발 우리 이재명 우리 야당 대표께서도 당선되자마자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만나자. 그래서 민생 법안 예산 하나라도 좀 만들어서 빨리 국민들 살기 좋게 하자고 자존심 상해 가면서도 계속 만나자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도 아주 야당 무시, 야당 대표 무시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정기국회에 꼭 한번 다시 좀 아주... 어제 그래도요. 아까 간호사법이라든가 또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락법 재생에너지 관련된 몇 개 이런 법안들을 어저께 그래도 여야 합의로 같이 통관을 시켰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정도 신호를 주면 당연히 대통령도 좀 같이 응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기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꼭 좀 개회식, 개원식을 해서 대통령도 왔으면 좋겠어요. 오면은 그날 하루라도 저희들이 좀 제주도 좀 조심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타입을... 피켓 들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열받으니까 막 해야 될 거 같기도 한데 소리 지르고 막... 네, 근데 아이고 좀 와서 하고 또 여야 대표, 아 영수회장도 좀 하고 이래서 뭔가를 풀기만 한다면야 저희들이 그런 피켓팅도 좀 멈추고 할 수 있죠. 추석 연시라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초선이셔서 국정감사 처음 하시는 건데 김문수원 앞으로 국정감사 이만은 가고 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실지 좀 밝혀주시죠. 정말 이제 저기 저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런 역사교과서라든가 또 친일, 역사왜곡 또 4.3, 5.18 그리고 또 여순 사건까지 저희 지역에 포함해서 이런 역사인식이 좀 제대로 되는 그런 교육이나 교과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또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 디지털 교과서 이런 아주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특징은 잘 준비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뭔가를 몰아붙인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국정감사의 잘 임해서 좀 잘못 가고 있는 정부 정책을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정감사에서도 활약을 좀 잘 해주셔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알려주셔서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대의대 문제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순천대의대 꼭 잘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빨리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전남도의 의견 수렴은 가급적이면 올해 해서 얼른 정부에 제출해야 이 정권이 약속했던 걸 이 정권이 있을 때 또 해야지 어느새 이 정권 또 언제 날아가버릴지도 모르고 또 임기 끝나면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찬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